난 정찰기를 탈거이오 존나 즐겁죠 아 로드킬하고 제발 로드킬하고 제발 로드킬하고 제발 아응 기분좋아 아응 기분좋아 어 로드킬하기좀 괜찮은데 자리 같은 아응 기분좋아 아이씨 아이씨 보폭들컬 에이피야? 아응 아니 뭐야 애들 뭐해? 아응 기분좋아 존내못하는데 엠싱용맞고 전화처디진데 애들 싫어 로요제 뭐야 뭡니까 로요 뭐야 뭐야 아응 기분좋아 아응 기분좋아 아응 안보여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애들 엠싱용맞고 죽는데 안보여 일단 쫘쫡 에이게잇건 탔수유네 왓더퀵이 편툴 아응 아응 내 할건 아니지 왜알이지 엠싱용 아임 molecules 아임 엠싱용맞고 오 어 이래서 약구가 좋아 정찰기는 거기서 거기요 와우 와우 아무도 안죽어 아 아프다 어 시발 어 뭐야 머리 대가리 아 뭐야 실수를 더 꺼냈어 holy shit 존마 어 과장님 팀 조카초 아니 존나 아시아가 없어 소련은 로드킬 로드킬하기 존나 안좋네 나무가 존나 많아 흠 흠 흠 흠 흠 흠 뭔가 파괴되면 되지만 어 저 스킨 존나 소련 버려야지 흠 흠 이제 보병 쏴야 되겠다 존나 재미없음 개같애 에이 핑을 봐 우리 흠흠 한 칸이야 왓츠 한 칸인데 117이야 초록색이야 실화야 실화야 한 대도 안 맞아 일단 레토는 못 믿겠고 디디아 디디아 로드가 존경하는 유일무이한 사람 레토 레토? 아니야 그새끼 존나 싫어 레토는 인정은 못 받을 것 같다 존나 레토 왈 이제는 앞으로 20년간 망하지 않아요 지랄 이미 망겜 망했는데 뭘 바래 그래 지금 웃긴거 뭔지 알아 워우 상대 존나 잘하는 애들 있거든 엥간이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못들어 존나 웃겨 오 나이스 더블클릭 아 아 나이스는 무슨 나이스야 존나 이상해 애들 오토 쪽으로 간다 어 어 아 오케이 헌터 뒤졌구요 으흠 아 실수로 멍하니 갈겄다 헤헤 헤헤 왜 대가리 맞았냐 똠 똠 똠 예이 아니 머리가 보이는데 왜 안맞죠 어 어 어 어 뭐야 핑차이에 고통받는다 아니 뭐야 아 이거 제 핑차이가 짓내시면서 안돼 고마 고마 아 아 아 쟤씨깟야 어디야? 2층이냐? 아 핌 좋아 아 나한테 갈게 아 안 보이는데 뭐 아 얘들 발린다 제발 머리 깔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하는데 이렇게 행동 아 렛칼려 인정 존나 못한대요 티빙이 맞냐? 아 못봤다 상대 뭐해 어디에 분명히 판처파우스나 한 명한테 갈고 오는데 왜 두명이 피해를 받는거지? 폭발 데미지 여기? 표정밖에 안보였는데 뒤에 있었나봐 존나 이상해 어 딱 밑에 있네 어 APC 두대있다 상대 상대 아 애들이 어디로 다닌지 모르겠어 왜 안내리는 것이냐 어 어 나한테 죽었던 애 아니야 어 감히 아 티빙이 정말 받아 받아야겠구나 아 렛칼나 걸렸어 야 이거는 좀 아플거다 왜이리 스티드 와 옥상있어 저거 미친거 아니냐 저거는 나 그냥 스치면 치명도 안내 뒤시는데 난 아 나 죽었던 애가 좋은 뭔데있다 오케이 죽었네 엑시를 받아서 하 그거 좋구만 이래 어 뭐야 아군 두명 잘해 뭐니깐 엑시를 엑시력 각도 안된다고 저거 겁나 이거 겁나 각도 안된다고 미친 이 새끼야 야 저거 뭐야 저 멀리있는거 각도가 아악 대가리 와 미친 네 엑시메 미친 미쳤네 각도 ㅈㄴ 이상해 멀리있는건 맞춰 애가 신기하네 마직 정답 우와 M16 미친 새끼 값도 만들었어 와 갈구는거 봐 오 살았다 아이 미친새끼 아냐 저거 오오 나 되게 해군다 아이 미친놈이 존나 갉아 뭐란 새끼야 아이 미친새끼 아냐 저거 아이 m10료 버프 먹었다고 존나 존나 싸 아 뭐야 아 뭡니까 개판이야 스포니 아 쉬바 어딘데 아 쉬바 에바지 저건 이전만에 아이 미친놈들이 존나 멀리 있었어 똑같이 무서워 아 아 아 아 존나 봐 존댔다 길이 안나온다 어떤 애는 옥상에서 존나 갉아 어떤 애는 옥상에서 존나 갉아 아 아이 미친놈 m16 m16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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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뭐야 개놈 아 아 손절 아 존나 갈고 행사기가 여기저기 있어 아 야 정말 존댔다 아 아 으아 으아 뭘 쏘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이라고 됐다 미친놈 하 헛 정신하지 아니 아니 제앉이 봐 아 아니 씨봐 왼쪽 아무도 안 맞췄어 야 이 개새끼들아 봐봐 여기 아군 있는데 뭐지 아 야 카빈이 장거리 존나 했더라 이제 M16도 동원했다 야 살려줘 그렇게 형 아 저 총알 다 안달아? 어 저거 다시 채워지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아 아무래도 내가 적치러 가야겠어 포션 어 어 대가리 야 우리 기지나 방어할래 존나 재미없다 난 저 M16 적치러 가고 있어 오케이 와 터졌네 시바 그 새끼 뭐야 왼쪽에 APC했다 족쳐야지 나 거기서 영화가 시민창으로 간다 왜 M16 보여있어 여기 와 와 와 돌아가면서 쓰는거 아니야 아 아 이 저 새끼는 뭐야 또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타게 된다 야 M4랑 M4 맥심이랑 뭐냐 M16이랑 비슷한거 같은데 RPM 이 게임 낚시 만진다 낚시새끼 데미지 마세요 진짜 느리 25만 해야지 M16 또 터지나요? M4 터지나요? 아 미친 아 안 터졌습니다 와 핵심으로 터쳤는데? 실화 맞나? 지배기 가기 1대1으로 이겼다고? 맞다 이거 그런것 같아요 직진성 공격 나위다 위에 있다 으읔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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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 analyst 흠 와..저기 밖에 없는데? 오 대가리 진내 안보인다 히히히히히히이 아우 아이고 벽같은게 변수가 있어 이게 ㅈㄴ 그 변수 미친새끼가 MC6 쏘는거 ㅈㄴ 무서워 ㅈㄴ 말려서 ㅈㄴ 어 게다가 짜기도 어려워 저건 아.. 멍청이 형.. 오.. 뭐야.. 아.. 저 놈또.. 옥상에 올라갔다.. 왜 안맞아.. 아.. 왜 이리 안맞는 것이냐.. 아.. 피켜들인데.. 왜 이리 안맞는 것이냐.. 왜냐구요? PTRS가 있기 때문이셔.. 어.. 야.. 안 돼잉! 뭐하다가 걸렸냐.. 피켜들이 근접에서 한 발 쐈는데 미스나가지고 벤치로 죽이려다가 갑자기 얘가 사라져서 내가 뒤졌어.. 어.. 샹.. 결국엔 뭐다? 렉 때문이야.. 예스.. 렉 존나 걸려.. 야 이건 게임이 대판이야.. 어.. 지.. 지 멋때림.. 오우.. 야 DT 쓸래? 아.. 아.. 아이씨.. 안 보여.. 아.. 아.. 안 들어야겠다.. 그거 패스트 리로드 있어야 돼.. 쓰려면.. 아.. 그게 시발 유일한 그거예요.. 산소오키.. 공중율이 존나 안좋아가지고 멀리는 거 때문에.. 아이씨.. 에이.. 에이.. 어.. 대게를 까고 있어.. 그 스킨 싫어.. 대게를 맥파.. 흐흫.. 어 뭐야.. 대가리 뭐야.. 응? 게임 수슛.. 제가 이렇게 막 깔고도 대가리가 맞는 게임이 있다.. 어떻습니까.. 우잉! 우잉! 감당이.. 됐나봐.. 어.. 그럼 나 패스트 리로드 있어야 돼.. 이것도.. 와우.. 이건 너무 조루야.. 조루.. 안나오네.. 안나오겠지.. 응.. 아아.. 헤드.. 아.. 뭐야.. 왜 이렇게 개복치야.. 저거 RPM 빨라서 그럴까요.. 생각보다.. 수호가.. 아 근데 이거 우리가 있겠다.. 상대.. 뭐 병이 없어.. 개꿀.. 안돼.. 점령 포인트.. 내가 먹어야 돼.. 점수 점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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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뒤져가지고.. 실패........ 흐우wright.. 오ricorn 열렸다.. 학 Moh Schools.. 흥험.. 스무AS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